어? 마랑님! 잠시만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 SBS 스포츠! 나와 달라고 해서 나왔어요. 아 오늘 뭐 운동의 유행이나 운동 소개 좀 해달라고 연인을 만날 때도 무작정 결혼한다고 만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격도 파악해야 되고 우리도 서로 취미 계약을 같이 있는지 그런 것처럼 운동을 다 하나씩 해보시면서 저한테 많은 운동이 있으면 그것을 꾸준히 사랑해 주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그렇죠? 어 잘하시네요 그렇죠? 자 하는 방향으로 손을 살짝 올리시면 돼요? 다양하고 새로운 운동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해본 운동이 없다는데요.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앞에서 뽑기랑 같이 했었던 정식 명칭은 트램폴린입니다. 애니멀 플로우라는 약간 동물도 동작으로 흉내 내는 애니멀 플로우가 있고요. 필라테스, 비어 비어? 진짜요? 맥주를 마시며 동작을 해 근육이 이완되는 사랑해주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 네, 여러분 이것은 어디냐면 바로 부분입니다 우리 마라TV가 지금 성장세가 굉장히 세고 게다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컨설팅을 맡고 있어요 지금 구글 매니저와 컨설팅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라TV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어디로? 어, 이게 초콜릿 GNC에요? 네, 하나 더 주십시오 하나만요? 아, 하나만 음... 음... 여기가 뷔페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음... 음... 오우! 비건 미니 송이랑 버섯 소금이네요 음... 음... 근데 이렇게 넣는 거 맞나요? 네? 아니... 점심... 점심... 아, 그거를 알려주셔야... 그거를 알려주셔야... 아니, 저거 넣으면 국물이 흐를까봐 네, 제가 잘못했네요 아... 역시 한국인은 묵은지지 와, 그거... 아, 여기... 그거 맞다, 뭔지 모르겠지만 넣지 맞네 오, 이게... 레즈베리 빵이네, 레즈베리 오케이 과자 제시카 알 sinus 아... 아 맞다 그 권혁수 씨랑 같이 한 거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두 분 다 같이 한 번 와서 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혁수는 하고 갔는데 아 진짜요? 그땐 저는 막 가가지고 김남주 님도 여기 다니신다고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분들 담당이세요 혹시? 아니요 다른 분 김남주 씨는데 그 저기 뭐야 내조의 여왕 아 그 여성분? 나 내조 여왕만 보고 있는데 어제도 내조 여왕만 보고 잤어 추노 끝났어요 이제? 추노 끝났어 그 분 되게 드라마 늦게 몰아보시는구나 아 저는 예전 거만 좋아해요 아 오 깔끔하다 그게 아니고 지금 컴백하지 않았어요 안했어요 지금 휴가 6시요 6시 3분 평소에 이렇게 콘텐츠 스케줄 끝나면 어떠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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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 이제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한번 가요 그렇게 기대는 안 하지만 그냥 온 김에 잠깐 들렸다가 집에 가서 이제 쉬어야죠 마랑이 오늘 비즈니스는 어떤 거였어요? 아 뭐 이제 식품 쪽이죠? 어 이제 다이어트 식품 쪽이라든지 뭐 닭가슴살 아 어 어 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네 오늘 푹 쉬고 내일 또 운동 가야 되기 때문에 알차게 보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아 호떡 먹어요 겨울에는 호떡입니다 갑자기 목은 또 무슨 얘기예요? 김종환이 형님이랑 싸우다가 뚜둑이 맞다가 목 다쳤어요? 응 싸우다가 뚜둑이 맞은 거 아니에요? 응 싸우다가 아닌 거 같은데 김종환이 형님 괜찮으실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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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도 하 connected 어 좋아요 나쁘지 않아 앞발이 빨리 바뀔수록 잼이 빨리 나가요 딱 그냥 무릎만 올리면 여기 골반 속으로 들어가서 무릎이 이리로 올라와요. 이렇게 돼요. 발등을 펴고 무릎을 붙인 상태에서 우리 힙을 넣어주는 거야. 힙을 쭉. 좋아, 잡으러 들어온다! 우와, 이러면은... 맥 그리거! 입감빈 면제해줄게. 세다, 진짜. 원 투! 우와! 아니요, legitimately.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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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아! 에이! 이쁘게 되었나요.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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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